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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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사를 한 번씩은 거의 다 가잖아요 평생 그 한 곳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시골이지 않은 이상은 근데 이사를 가야 될 때 꼭 봐야 되는 부분과 이런 곳은 절대 가지마 이런 데가 있나요? 정말 세 가지 정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그 어떠한 비방을 할지라도 그 길은 가지 말라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소위 우리 무속이나 명리나 역학하시고 하다못해 스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삼살방 대장군방 오귀방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곳은 철대로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하는 일이 있어도 지금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나 괜히 돈 들고 더 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대장군방위에 속하는 나이대 아까도 지금 방금 내가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가족이 방위에 다 맞으면 좋은데 걔 중에 안 맞는 식구들도 있거든 그렇지만 가장 그 집안에 주는 남자 그러니까 가장이겠지 가장의 준에서 모든 개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편하고 그게 가장 정답이고 그러니까 그 가장이 대장군방위에 속해 있다 이러면 절대로 움직여서 안 되고 삼살방도 마찬가지고 오귀방도 마찬가지고 대장군이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방위이고 오귀방도 마찬가지고 삼살방은 세 명이 죽어나가야 될 정도로 무서운 방위이고 다 오귀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이제 명과 생과 사가 걸려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고 꼭 그런 쪽으로 이사 갈 때만큼은 명리하시는 분이 됐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무리가 됐든가 이런 분들한테 뭐 간단하게라도 상담이라도 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장군방위는 어디에요? 장군방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방향이에요 서둘되어 있는 게 어느 방향이에요?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아 그래도 그니까 우리 김대표 용군이 자네 방향하고 내 방향하고 또 틀린 거지 아 자네한테는 그냥 일반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나한테는 대장군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장 그 집안의 가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꼭 그거는 상담을 아 그거는 이제 그것만큼 상담 받고 가시라고 권해주고 싶어 그거는 그 어떤 비박이나 비법이나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무속인들이 하는 게 굿이긴 하지만 굿으로도 안 돼 정말 그것만큼 이사하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같은 말이긴 하지만 직장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해에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 다 틀리기 때문에 아 그래요 기준은 얘기했지만 그 집안의 가장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끼리만 사는 집에서는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붓 그 집에 돈을 벌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뭐 큰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무조건 그때만큼은 진짜 상담받고 가라고 권해주고 싶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